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에월드에서 자이언트 종이접기로 접었던 고양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이를 세모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반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그 다음 양쪽 끝이 위쪽 끝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 옆으로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저와 같은 모양이 되도록 방향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 틈을 벌려 윗겹을 옆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방금 전에 접은 선 위에 뾰족한 부분이 오도록 맞춰 눌러 접어주세요 방금 눌러 접은 부분이 고양이의 머리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머리 아래쪽에 있는 앞다리를 접어줄게요 이제 방금 전에 눌러 접은 부분을 덮어주세요 그 다음 머리 부분을 기준으로 아래쪽 끝이 주름까지 오도록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그 다음 머리 부분이 다시 보이도록 덮은 부분을 펴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 다리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고양이 얼굴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을 뒤쪽 틈으로 집어넣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 고양이 얼굴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을 뒤쪽 틈으로 집어넣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 귀 끝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귀 끝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귀 끝부분을 뒤쪽 틈으로 집어넣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을 앞쪽으로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을 앞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귀여운 고양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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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